자 제께 주문한게 나왔어요 도디 바네 하고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살롬의 종류들이 이제 사쿠테레 형태들이 나와있네요 이거랑 저는 알밤 로마니올리라고 하는 화이트와인하고 약간 돌취한데요 이거랑 같이 같이 곁들여서 오늘 저녁 한번 즐겨보도록 하구요 약간 레이터가 먹기는 약간 세코하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세코하지 않고 약간 돌취한 맛이 나네요 1년만에 와서 한번 다시 살로메리아 종류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